또 너의 숨결에 빛이 되었던데 형! 여기서 뭐해? 넌 검술 연습하자 할 땐 도망만 다니더니 왜 왔어? 이제는 안 그래? 같이 걸어줄 사람도 있고 응 그게 뭔 소리야? 아, 이거 할아버지는 왜 이걸 나한테 보내신 거지? 형한테 바로 보내면 될 거야 그치? 뭔데? 너 붕월주 강의 시간 아니야? 빠진 거 알면 할아버지가 또 날 혼내실 거야 알았어 선우랑이다 오 오늘 왜 이렇게 좀 멋있을까? 니가 더 잘생겼어 인마. 밥 먹었냐? 이번에 우리 가문이 영실공과 손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난 한성과 목숨을 끊을거든. 왜 한성이를?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? 내가 당한 굴욕을 보고도 그리 말하느냐? 이번 일이 잘못되면 다음에는 한성이가 하마석으로 엎드리게 될거든. 석씨 가문의 적 둘 그렇게 살게 둘 수는 없어. 절 겁박하시는 겁니까? 이 독을 니 검에 발라. 스치기만 해도 중독돼 죽을거든. 니가 왕을 죽이는데 실패하면은 이 독은 한승이와 내가 마신다.